자리에 앉으셔서 구동문 74번이 되겠습니다. 개혁 개정문은 번호만을 틀고 주보상의 리스프린트가 좀 났습니다. 74번 선교주의입니다. 찬성과 뒷면을 여셔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선교주의를 다같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요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오.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만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하시니라. 골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인하시며 너희가 분명하고 내 삶의 질을 바라보는 자와 행사하시니라. 내 삶의 질을 바라보는 자와 행사하시니라. 아멘.